그는 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레디 하마타이트, 애니마의 혈액, 애니마의 폐지, 오스트리치, 애기옥을, 또한 유닛과 유닛을, 또한 유닛을, 또한 물을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 감탄스러웠습니다. 정교한 무늬까지 모두 손으로 그렸다는 사실도 놀라웠는데요. 가장 신기했던 것은 3, 4천년 전에 그렸다는 그린들이 마치 어제 그린 것처럼 너무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림 옆엔 손바닥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손도키도 작은 부시먼들의 흔적입니다. 도지로 도지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들이 신에게 잘 전달되기 바라며 이렇게 높고 잘 보이는 곳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올라 여자의 언덕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보초와나 여정을 통틀어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셈인데요 부시먼들이 살았던 곳도 이 정상 근처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넓은 평원을 내려다보며 또 땅보다 가까운 하늘에 소원을 빌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이제야 정말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넓기만한 아프리카의 초원을 누비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니 또 색다른 느낌인데요 보초와나의 자연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는 부시먼들 뿐 아니라 다양한 부족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일정한 나라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서 온천지넌을 군복했습니다 아냐, 문장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온 지역의 지도네 이곳은 1870년에 zehn세가 prophesied 근데 우리는 몇 개의 사걱은 장단에 봅니다 이것이 보이네요 200년도 넘는 과거의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3만 5천년 전부터라고 하네요. 맹수를 피해 인적이 거의 없는 언덕 정상에서 살다 보니 이들이 마지막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뿐이죠. 언덕 곳곳에는 그들의 생활을 짐작하게 해주는 동굴들이 있는데요. 이런 동굴들은 추위와 이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이나 공동공간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바위의 이 자국도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곡식을 바위에 놓고 돌멩이들로 빠타보면 조금씩 바위가 패이게 되는데 이만큼이나 패인 걸 보면 꽤 오랜 세월 동안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부추와나의 원시 부족은 부족 부시몬 오늘은 그들을 만나서 부추와나의 지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부추와나를 만나게 될까요? 마지막 여정을 위해 전 다시 길을 떠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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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러브 보충하라 러브 초베 러브 초베 러브 초베